네, 용인시 스코시연매 회장님이 오셨는데요. 회장님에게, 회장님의 인사 말씀 한마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상반기 대회 때 뵙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때 삼겹살 아주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카메라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스코시연맹 회장 유경자입니다. 이번에 용인시 체육회장 매스코시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수 여러분들 그동안 연습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하여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좋은 그런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선수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인시 스코시연맹 회장님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